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나살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제 다음 자리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보검사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일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그 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5순절, 7실절, 맥주절,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은 계속 울 수가 없잖아요 6월절만큼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게 됩니다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같이 오는 줄 알고 보통 예루살렘을 절개 지키기 위해 갈 때는 나사렛에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안 보이니까 엄마랑 같이 오나 보다 생각하고 가고 있었고 엄마는 또 예수가 안 보이니까 12살 좀 됐으니까 좀 어중간한 나이예요 완전히 청년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죠 그래서 아빠랑 같이 남자들하고 가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하루길 좀 지나갔는데 다음 날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어디 갔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3일째가 돼버렸죠 막 찾았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막 찾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뭐하고 있습니까? 가서 보니까 선생들 라삐들하고 막 거기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돼 뭐 니고데모라든지 무슨 힐레리라든지 샴마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아주 대단한 라삐 선생들하고 막 토론을 하는데 뭐 그 답변이 막 질문과 답변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라삐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죠 그 장면을 지금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3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가 어디 갔나 하고 걱정도 되면서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지? 짜증도 나면서 이제 감정이 매우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딱 오게 된 거예요 설마하면서 왔더니 성전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을 한번 모습 볼까요? 성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라삐들과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 안에 회당이 있어요 여기 앞에 출입문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 뱅이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낫게 되죠 뛰어 일어서게 됐던 바로 그 미문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그리고 사방에 큰 창고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아주 거대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 앞에 오일 창고가 있죠 이제 오일 창고 오일 창고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나시린의 방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또 두 개의 큰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문등병자들이 있는 병자들이 있는 곳이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나무를 쌓아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간으로 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바로 제사장의 뜰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성전 안 뜰이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보이죠 불타는 거 여기서 짐승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쭉 기둥들 있죠 기둥들 여기가 바로 이 기둥들 안이 기둥을 이제 회랑이라고 하죠 회랑 회랑 이 기둥들 안으로 이제 다 여기가 이 안이 회당입니다 회당 오른쪽 편 오른쪽 편 기둥 보이시죠 기둥이 쭉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쭉 있는 거예요 큰 구조물입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전의 모습에 여기 기둥 보이죠 기둥 기둥에 사람들 있죠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기둥에 이렇게 기둥 안쪽에 여기가 바로 회당이 되겠습니다 회당 그래서 성전 안에 회당이 세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의 뜰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의 성전 바깥의 뜰에도 이제 회당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지도를 한번 또 위에 또 그림을 한번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성전이 대단히 큰 해롯 왕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예요 해롯 왕이 자 그래서 높이가 이 끝에 쪽으로 보시면 높이가 60m 이릅니다 60m 하면 20층에 가까운 그런 큰 바위들을 돌들을 깎아서 이제 1천명의 제사장들을 갖다가 돌 깎는 기술을 가르쳐갖고 제사장들이 직접 돌을 깎아갖고 1만 8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46년 본래 있었던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에 3배로 다가 크게 만든 거예요 여기를 크게 만들어서 밑에를 다지고 이렇게 수많은 방들과 이런 그 다음에 기둥들과 회랑이라고 해서 회랑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왕의 행각이 왕실의 행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쪽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쭉 있죠 솔로몬의 행각 성전 전체 사방을 둘러서 저 기둥들이 127개인가 늦게 그 기둥들이 쫙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했다고 되겠죠 자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도 치유하고 그렇게 했었죠 어마어마한 큰 구조물이라는 거 자 그 다음 4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면서 아니 니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감정 섞인 말이죠 나와 니 아버지가 얼마나 널 찾느라고 애를 쓰고 이고생활했고 얼마나 걱정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아주 점잖은 말투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니 아버지다 이놈아 요셉은 속으로 서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이 12살 먹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것을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았습니까 당연히 저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신앙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함께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딴 데로 가면 전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주고 북쪽에서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조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나사렛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제 전면적으로 천국보금사역을 위해 나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다고 되었죠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 이 비슷한 얘기를 세례이완에게도 했었죠 예수님들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그의 육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가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주 참 좋은 아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렇게 누가 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참 낮은 곳으로 오셨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곳으로 오셨구나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언제 한번 왕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깐난 애기로 나와서 자라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있던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직접 가르쳐주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해야 될 되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부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가 자라가면서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이에요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지혜가 막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대 최고의 라삐드라고 토론을 하고 대화하는데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힘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하나님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욕심과 탐심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위대한 존재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그의 모든 일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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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